암호화폐 NFT, 이제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암호화폐 투자로 각각 100억대 자산을 벌어들인 30대 중반 친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형도 100억? 네, 형도 100억이 넘고 동생도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각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20대 때 이제 자동차 정비공, 정비기술자로 일하다가 코인 투자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근데 이게 시세를 봐도요. 형제가 모두 각각 100억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투자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 건데요. 이제 코인 투자 시작한 게 8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안 형편이 되게 가난해서 이제 형이 동생과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동차 정비기술자로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내로 돈을 송금해주고 동생도 이제 국내에서 정비를 하면서 뭐 대리운전도 하고 김밥도 팔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아, 형은 아프리카? 네, 동생은 이제 국내에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형제가 국내에 다시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목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20대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어렵다. 근데 당시에 이제 코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몇백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이제 2017년에 소위 불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폭락장 그 전후로 2월, 4월에 또 급등하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산을 크게 불리신 거고요. 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투자로 이제 높은 수익을 거뒀고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초창기 발행을 할 때 이제 매집을 했다가 상장에 들어간 거대요. 국무받은 거네요, 쉽게 말해서. 네, 네, 네.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2017년에 시세가 났어도 18년, 19년에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네, 네. 그때는 어떻게 피해갖고 버텼을까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힘들 때였거든요. 무서웠어요. 네, 그때는 이제 시장이 거의 없어진다. 이런 공포가 있었을 때거든요. 공포의 지수를 비교하면 지금보다도.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시장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보유를 해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도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계속 보유하면서 자산 가치는 사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많이,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분들이 각각 100억씩이면 또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을 때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